자 이번에는 드디어 모르도르의 최강 사오론 VS 드워프 세력의 최강 카자똥의 수비대 전투를 붙여보겠습니다 빠밤 내가 반지어 자 끝판왕 등장 자 드디어 사오론이 등장했습니다 끝판왕 야 다리가 좀 짧은거 같다 전투시작 까먹읍시다 공격 뛴다 사오론이 뛴다 와 야 너 갑봐봐 다 미수릴이야 뭐야 이거 미수릴 보소 자 장비 vs 끝판왕 오호 에헤하 야 어디까지 가나 이거 야 사오론이 토킹보다 약할거같은데 자 이게 사우론에 한명밖에 없기 때문에 빠르게 돌리겠습니다 야 붕붕거려 뭐야 이게 자 6배속 과연 과연 사우론은 죽을 것인가 야 혼자 그냥 두들겨 패고 있는데 이분 지금 뭐냐 뭐 골프 치는 것 같은데 야씨 뭐야 이게 얘 앞에 야바 어 야 죽었어 두어프 승리 야 사우론이 졌어 뭐 뭐 뭐 뭐 뭐 감사합니다.